자, 그분이 여기 와 계세요. 자, 그네사람. 자,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가 되는, 아니, 국민 가요가 되는구나. 제랏, 기억나.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소금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 옆에 있는 같이 계시는 분들과 계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경아 스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아 스님이십니다. 우리 오경아 스님이십니다. 하나, 우리 오경아 스님이십니다. 근데 사랑은 진짜 못할 수 없는 수고를 믿고 난이도 난다시 무슨 변수사 없이 무슨 변수사 없이 신경